1. 체온이 올라가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면역력이 증가되는 등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 온열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냥 체온만 조금 올린다고 좋은 온열기일까요? 위드선바이오는 생명의 빛으로 알려진 근적외선에 주목하였습니다. 근적외선은 원적외선보다 10배 이상 더 깊게 침투하여 뜨거운 느낌 없이 편안하게 1도 이상 체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도 이상 체온이 상승되면 면역체계가 활성화되어 바이러스나 암세포와 같은 유해세포 성장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위라온 근적외선 전신 온열기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위라온 근적외선 전신 온열기는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반영하여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드선바이오만의 워터필터드 시스템은 원적외선과 중적외선은 차단하고 피부 침투력이 우수한 풍부한 광량의 근적외선만 우리 몸에 제공합니다. 또한 친환경 램프를 사용하여 눈과 피부 등에 안전합니다. 이러한 기술력과 확실한 효과로 2022년 대한민국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만약 집중적인 온열 효과를 원한다면 열 손실이 적은 도명을, 좀 더 간편한 관리를 원한다면 배드형이 좋겠네요. 이래서 우리는 위드선바이오의 위라온이 특별하다고 하는군요. 이제 위라온 근적외선 전신 온열기로 특별하게 면역관리하세요.